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요즘 가정에서 전기 찜질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은 안전 온도 기준에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 찜질기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9종의 전기 찜질기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7종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 후 2, 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추결형의 경우 미래 메디쿠스의 히트미 추결 온도 뜸질기, 하이웨 코리아의 황제 원적에 선 세라믹 찜질기 등 4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4종은 표면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인 습시 85도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미래 메디쿠스의 전기 찜질기는 표면 최고 온도가 습시 100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기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일반형 전기 찜질기 가운데는 제스파의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 등 3종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종은 표면 최고 온도가 2시간 연속 사용 후 섭씨 5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초과해 화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에 부적한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에서는 우리원 권고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황금이나 교환 등의 조치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전기 찜질기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24건의 상담 사례 중 화상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침 전에는 반드시 온열기구 온도를 낮추거나 타이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피부에 직접 닿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음주 후에 잘 때나 아니면 고령자들이나 어린이들 잘 때는 온도 변화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 찜질기와 관련한 이번 조사의 세부 사항은 스마트 컨슈머나 소비자 위의 감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